지금 이런 이 땅으로 선거관리를 하니까 병시 소리도 있고 자기꾼 처리도 있고 미원장 부장 화살하는 놈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취재할 권리, 취재할 권리 이걸 다 막아놓고 말이죠 취재할 권리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선거제도예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래 놓고 조사 취지를 하고 말이죠 부끄러워져요 선거관리 이게 지금 선거 이게 아직도 직원이 안해요 이게 엉터리, 엉터리 이게 지금 선거가 특세는 누가 하고 회표는 제대로 만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답변도 제대로 안하고 무게고 말이죠 한사라는 사람들이